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말도 안 돼! 진짜 좋네 오! 오! 노 way! 하하하 와! 와! 말도 안 돼요! 와! 진짜 대단해요! 진짜 핸드폰만 끼고 있으면 하트실에 있는 것 같아요 소리가 뒤에서 나오고 있는데 내 방향에 의해서 소리가 같이 변하고 있어요 정말로 콘서트장 하트실에 있는 느낌 바로 그대로 대단한데요 아! 소리요? 두 번 하려면 최고입니다 음악 할 수 있는데 전혀 지장 없고요 심지어 언제 어디서든지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좋아요 소리 아주 좋습니다 음악 음 음 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